괜찮아요. 괜찮네. 장보고 오니까 더 진짜 같이 사는 느낌. 그러니까요. 미세먼가? 수세미. 수세미. 이거는 화장실. 일단은. 자. 컵 두께. 와, 다 커플 아이템. 휴지통 제 맘에 들어. 이 중에 정매도 되겠어. 자리 찾았네요. 남자야, 자리. 이거 뭐야? 와인 쪽에. 귀여운데, 오빠? 괜찮은데? 온도를 보존해 준다고. 맞아요. DP용도 되고. 귀엽다. 신랑 신랑 신랑. 그거 보기는 좋네, 진짜. 그렇죠. 원래 발로 꺼요. 손으로 꺼요, 창석 씨? 저도 맨날 발로 꺼는 건데 너도 발로 꺼. 저거 발로 꺼요. 역시. 아이고. 그렇게 앓는 소리래. 아, 콜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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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떻게. 정말 편하게. 저거 새롭네요. 제가 못 보던 거라서. 저거 왜요? 지훈아. 잠깐만 옷 좀 꺼내도 돼? 네. 잠깐만. 왜 들어왔어? 방에? 저거 왜 들어왔나요? 저거 기억이 안 나요. 뭐 가져오신다고. 저거 제가 씻고 갈아입을수록 옷이 저기요. 옷 가지고. 어머. 헐. 이런 그림. 뭐죠? 우리 집에선 볼 수 없었던 그림이네요. 이거는. 세수할 때 보통 벗 거예요? 저는 원래 저거 다 벗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방송 때문에 제가 다 못 벗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 하는 거예요? 아, 봤어. 아, 저거. 해줘야죠. 해줘야죠. 아시죠? 시원하고 두 끼도 빠지라고 이렇게. 오빠 참 잘 못 잔다고 그랬죠? 어. 잘 때. 딱 누워서 정말 자려고 할 때. 안 돼요. 근데 이게 따뜻해져요, 오빠. 뜯는 순간 따뜻해져요. 잠이 잘 와요. 이거는 지금 확인 못 하니까 오빠가. 하고 내 말. 아, 눈에 닿으면? 네. 한번 해 봐야겠다.